한글자막 by 한효정 빨개져버린 두 보름이 가봤지 먹어보고 싶었던 타르트였는데 무슨 맛이 없는지 기억이 안 나 영화를 해본 때 없게 나란히 앉는 것처럼 서로 기댈 수 있는 어둡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만난지 너도 내 생각에 맘이 떠올려오는지 너를 만난 생각에 꼬박질 새은 밤 무슨 옷을 예쁠지 너를 만난 생각에 꼬박질 새은 밤 내 마음으로 연기 내 내빈 내 손은 멋지게 다 주저 봐주 아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만난지 나랑 같은 생각에 가로한지